네, 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아이요, 춘맹이고 자연자구예요. 구독자님들이 춘맹을 얼만큼 찾으셨냐면, 왜 찾았어요? 춘맹? 어머, 그려, 그려, 그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이를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빨간 포트, 제가 19년도에 빨간 포트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했지요. 그 빨간 포트를 한 박스 사서 많은 아이가 소실이 되고 남은 아이를 모아서 합식을 했던 아이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영상에 가끔 올려드렸잖아요. 합식입니다. 합식입니다. 알간보트 이렇게 표현했더니 저한테 늘 구독자님이 춘맹 좀 멋진 애기 좀 구해달라. 어휴, 어떻게 얼만큼 멋지? 얘네는 서로 붙여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들어보실게요. 자, 이게 자연구생입니다. 완전히 이게, 아휴, 세상에. 이렇게 작품이 다 됐잖아요. 아이고, 완전 자연구생, 자연구생. 어머, 야, 배송 어떻게 하는 데요? 배송 안 돼요. 안 된다고 할게요. 배송 안 돼요. 매장에 오시는 분만 사세요. 아휴, 어떡해. 자, 얼마요? 춘맹 목동이고 자연자구 3만 원. 제가 죄송한데 매장에서만 판매할게요. 어머, 그럼 지가 영상을 왜 찍냐고요? 아니, 우리 집에 뭐 있는지 그래도 알고 와야지. 아휴, 세상에. 나는 얘네들 전부 다 의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야는 이렇게, 어디 갔어요? 예, 예. 하나 다시 들어봐요. 잠깐만, 너 그럼 나와봐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아이. 예, 얼마큼 무겁게요? 제가 볼 때 최소한 3, 4년, 5년 정도 묵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아이예요. 3만 원인데요. 배송은 안 됩니다. 아휴, 부러지지. 부러지면 나한테 불어내라고 하려고. 아, 백수는 배송 안 돼요. 아휴, 배송 안 돼요. 아휴, 나 배송 안 돼요. 어머, 세상에. 내가 아무리 포장 잘한다고 해도 이건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자, 보셨죠? 배송은? 아, 안 된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 그러면 한몸 군생이에요. 자연군생, 자연군생. 예, 배송.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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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제가 이거 맞아요. 그냥 합식에서 만든 아이. 아휴, 세상에 얼마나 합식의 여왕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얘 50% 할인이에요. 아, 구독자님들이 얘 진가를 모르시는구만. 그랑대 저희가 얼마요?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짜리를 영상에 담은 적이 있어요. 대품이긴 하나. 대품도 아니에요. 15cm 포트, 17cm 포트, 20cm 포트를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 그랑대, 그 그랑대. 우리 집에 오시면 그 그랑대, 그 그랑대. 자, 얘 얼마요?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 3만 원, 진짜, 진짜. 50% 할인, 진짜. 아휴, 세상에. 와, 뭔 일이냐, 뭔 일이냐. 기가 막혀, 멋있어요. 아휴, 저희 구독자님, 여기 우리 집에 한번 다시 오셔요. 저, 맨날, 그리죠. 남자 구독자님은, 맞아요. 부인 되시는 분 눈치를 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남편들 눈치를 보고 살아요. 아,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뭐, 눈치 보셔요. 자, 그랑대 이거 가격 6만 원짜리가, 50% 할인. 잠깐만요, 50% 할인, 이것만요? 아휴,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댄섬, 댄섬. 이게 제가, 맞아요. 어이구, 세상에. 다, 지난번에 영상에 담았던 댄섬은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저거는 제 아이. 저보다 더 큰 아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50%짜리요. 제가 종자 털어온 아이 중에서, 다시 한번 털어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6아이 다 판매가 됐고, 요 아이. 맥라이징, 종자 수량은 한정, 12만 원짜리, 6만 원이요. 포트는 12cm, 아, 15cm 포트에 있습니다. 맥라이징. 환협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가 막힙니다. 이 50%짜리는요, 구독자님께 제가 1년 동안에, 아, 어버이날 선물로 제가, 특별히 돈으로 깎아드리는 거예요. 아휴, 수량 더는 없습니다. 수량. 제가 지난번에 너무 빨리 판매가 돼서, 그 종자실을 다시 한번 뒤져서, 다시 한번, 요 수량만, 요 수량만, 요 수량만. 예, 오늘도 매장에서 달라고 하시면, 안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매장에 못 오시는 구독자님들, 내가 생각을 해줘야죠. 그럼, 그럼.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자, 구독자님들, 예, 맥라이징. 환협 맥라이징. 어, 12만원짜리가 6만원. 종자 수량 한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도 판매 완료를 해서, 다시, 딱, 요 아이만 다시 들어왔어요. 딱 수량, 수량. 요 아이, 저희 50만원짜리에서, 자구 판매하잖아요. 자구? 엄마 몸에서 자구를 딱 자르면 얼마였어요? 딱 잘라서? 오, 10만원. 딱 잘라서 10만원. 얘요? 뿔이 다 내린 아이. 그럼 얼마예요? 한 20만원, 25만원 가는가? 어머, 잠깐만요. 아이고, 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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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요 요 미라클 수량 한정. 뿔이 다 내렸죠, 당연히. 뿔이 다 내렸습니다. 자, 제가 이 미라클 제가 50만원짜리에서, 자구만 딱 떼서 10만원이었죠. 뿔이 없이. 얘 뿔이 다 내렸어요. 한 번만, 겨울 두 번만 놔보세요. 정말로, 이 뒤포스가, 이 뒤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뒤포스가, 얼마요? 뿔이 다 내린 아이, 10만원. 아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 지난번에 영상에 못 담았어요. 왜? 저희가 짐 풀를 때, 어느 분이 와서 그냥 그냥 막락락락락 해가지고. 자, 톰셀마리아 철화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얘는 수량이 늘 없어요. 제가 종자실을 한 개 한 개 빼갖고 오는 아이. 자, 철화는 하나예요. 땅, 단품이에요. 톰셀마리아 철화 25만원. 기가 막혀요. 아유, 좀 어둡네. 해 떴을 때 뭐하고 이렇게 코, 어두울 때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생얼이에요. 철화인데 생얼로 풀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톰셀, 가격은 갔습니다. 아, 그래요? 생얼 한 개짜리. 가격은 갔습니다. 자, 얘가 본연의 톰셀마리아예요. 본연의 톰셀마리아예요. 아, 이런 애기가 철화가 있고 철화 풀린 아이가 있는데 가격은 전부 다 25만원. 다, 아이고, 포트는 17cm 포트인데요. 아이고, 누가 포트대로 돈 받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어머, 세상에, 여기. 어머, 저, 아이고, 아이고, 가지다. 아유, 진짜. 어머, 어머.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이 아이요. 예, 원종. 아, 노을이잖아요. 12만원 현재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수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박스에 여섯 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자실을 털어온 게 딱 여섯 개. 12만원짜리, 6만원. 지금 제가 물을 조금 매겨서 그런데요. 왜 노을이게요? 우리 집에 노을요? 주황색처럼 색상이 굳혀졌을 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자구도 많이 나와서 지금 자구, 군생은 군생도 아니에요. 다 자연군생이죠? 네, 기가 막... 노을. 포트는 17cm 포트이고 가격은 12만원짜리가 6만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보고 갈까요? 타란퓰라.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타란퓰라가 꽃이 이렇게 예뻐요. 타란퓰라. 어느 분이 그때 자꾸 파르라고 했는데 꽃이 너무 이렇게 활짝 피어서 타란퓰라라고 하는 거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카랑코에랑 비슷한데 얘도 이렇게 끊임없이 새 입장이 나올 때마다 꽃이 가로 1년 동안 피어요. 그래서 타란퓰라 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유 세상에 아까 그 춘맹이 아른거려요? 못살아요? 아유 내가 못살겠어요? 어머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닌데 너 대화... 어머 잠깐만요. 대화금 너 잠깐만 엄마랑 따라와서 저기 가자. 제가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해요? 정리. 정리의 달인. 오늘 정리했어요. 정리의 달인. 자 정리의 달인. 아 여기는 그래도 아직도 박스예요. 아유 세상에. 자 제가 요 아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만 출하하면은 수량이 많게 큰 포트에 식재를 해요. 자 립스틱 군생. 어머 잠깐만. 어떻게 들어야 쏘자. 립스틱 군생이요. 립스틱 군생. 그러니까 3만원이요. 포트는 14.5cm 포트입니다. 아유 세상에. 나는 립스틱이 가장 이쁜지 알아요. 다육이 중에. 아유 다육이 중에. 아유 저희 하우스 옆에 우사가 있어요. 근데 소를 키우지 않고 두 마리 종자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세상에. 그냥 소똥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 그려. 아 처음 오시면. 어머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이고 구수하잖아. 자 그러니까 다 이게 살게 돼 있어요. 나는 그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더럽다고 했어요. 누가.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이요. 프로미스. 오메 8천원이야. 어머 세상에 그때 안 찍었어. 어 참. 프로미스인데 9cm 포트인데요. 이렇게 이쁩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지난번에 모란. 예 모란 들어왔어요. 근데 맞아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영상을 더는 쓰지 않거든요. 프로미스. 기가 막히죠. 포트는 9cm 포트고 가격은 8천원이야. 프로미스 프로미스. 프로미스 프로미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얘요. 나는 얘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세상에 이름이 핑크 요정이래. 어머 안 이뻐요. 왜? 어머 그리워. 잠시만요. 아이고 이 안 이쁘라고 이 얘기가. 자자자자. 핑크 요정 어때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플로리디티 비슷한데 그 러브레터도 그렇더라구요. 플로리디티 러브레터 핑크 요정 프라다 다 이 에케베리아 속에 요런 계열의 아이들인데 얘네는 적심하지 않아도 자연 자구가 아이고 자구 뿡 자구 뿡 자구 뿡 뿡 뿡 자 핑크 요정 가격은 3만원. 어머 제가 웃겨요.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저기 라즈아가 가야 되는데 손에 큰일 났네. 자 이 라즈아가 완전히 묵댕이에요. 라즈아. 어머. 아이고 큰일 날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조용히 미안해요. 어휴 큰일 났네. 자 라즈아가 묵댕이고 가격은 2만원이요. 진짜 라즈아가 좋아해요. 누가요 제가요. 라즈아가 얘는 한 15cm 정도 포트에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묵어서 탈탈 굳혀졌어요. 우리집이 복향이다. 해가 덜 들어온다. 바람이 덜 들어온다. 아이고 라즈아가 이런 애들 사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자 가격이 얼마에요? 2만원. 라즈아가 묵댕이라고 꼭 쓰셔요. 안 쓰면 제가 얼마짜리 드려요? 4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로또는 이 수량만 이 가격에 할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박스 판매했고 로또 3만원짜리가 2만원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로또. 아따 옛날에는 세상에 없어가지고 옛날 아니에요. 19년 20년도에 제가 대곳에 그 사장님한테 사정을 해도 안 주더라고요. 얘가 로또에요. 엄마 로또 아닌 애가 하나가 딱 섞여있네. 구독자님들 알아요 얼굴? 자 제가 로또 아닌 애가 얘가 로또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애기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자 요 아이 중에 로또 아인 아이들 혹시 오 저희 동그라미 쳐서 보내세요. 정답인 분은 제가 로또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로또 아닌 애가 딱 하나 있네. 나도 매의 눈이네 그죠? 이게 지금 15개여서 저희가 이 딱 15개인데 로또 아닌 아이가 딱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캡처하셔서 동그라미 쳐서 보내셔요. 그런 분은 제가 주문하시면 다른 거 주문할 때 로또 하나 꼭 보내드릴게요. 로또 아닌 아이가 딱 섞여있네 하나가. 아이고 한 번만 해야지 15개 보내갖고 그러면 봉황철하 기가 막히죠 이 아이요. 봉황철하 깜깜해요 그려? 아이고 관할 때 못 오고 놀았어요. 봉황철하 5만원짜리 3만원 아 5만원짜리가 3만원이요 그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이런 애기 좋더라고요. 라인이 선명한 아이. 봉황철하 5만원짜리가 3만원 라인이 선명한 아이. 나는 이런 아이가 진짜 좋아요. 봉황철하 5만원짜리가 3만원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야는 어머 야는 아니 아니 아니. 자 얘요. 보시라우. 나는 호리진이 굳혀진 아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대품으로 키워봤는데 야 굳혀도 이쁜데 대품은 더 멋있네. 오미 어쩌까? 야요 야요 견본이고 자 구독자님들 저희요 우리집에 오시는 구독자님 중에 이 샘플을 보고 큰데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화분 큰거에 아 이것도 가풀 보내 심어달라고 그래. 그런 예유는 없지. 자 호리진이에요. 만원짜리가 그렇게 컸다고 자자자자자 비교 갑니다. 비교. 만원짜리 맞아요. 우리 쑥쑥이에다 심어보세요. 6개월이면 이만큼 갑니다. 층쑥은 그닥 차이가 안나는데 입장이 크고 두꺼워졌잖아요. 아이고 내가 마이더스 손만 저기 적신만 잘하는지 알아요? 다육이 잘 키우기는 저기 우리 여기가 인천 계양이잖아요. 일산 그 다음에 그 저희 음성에 다육이 농장이 많아요. 제가 마이더스 손인거는 음성까지 소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더 지방에 금 다육시장에도 마이더스 손 제 손 솜씨는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났어요. 피어리스 가격은 만원. 아 피어리스도 대품 있었는데 어디 갔지요? 아이고 여기가 길이라고 애기 아빠가 자꾸 치워갖고 다 치웠나봐요. 자 피어리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세상에. 피어리스 12,000원짜리가 만원. 왜 저거가 없지? 해리와슨 금. 해리와슨 금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해리와슨 백금도 진짜 비쌌죠. 영상은 덜 이쁘지만 받아보시라오. 해리와슨 백금도 해리와슨이 아가야일 때는 러블리로즈랑 같답니다. 자 해리와슨 금 12,000원짜리가 가격은 만원이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제가 그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비운세 무지개금이요. 진짜 맞아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시작하셨던 매니아님들은 얘가 얼마요? 이 정도면 한 9만원 정도 했죠. 지금 현재 2만원짜리 짝대기 있네. 15,000원에 비운세 무지개금인데 제가 비운세금이라고만 썼어요. 자 비운세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명찰은 정확히 써드립니다. 이봐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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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보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입장 위에는 돌기돌기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고가였고 얘 아이도 목대 목질이 길쭉하게 되는 아이 자 그 다음에 블랙 아 블랙하이거를 많이 사시더라구요. 아이고 블랙라인 중에 가장 엉아 블랙하이거 3만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효과음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미미티요. 아이고 수미미티는 이런 꽃 이런 꽃 꽃이 지금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올라오면 1년은 갑니다. 1년은 가더라구요. 제가 작년 6월달에 이사와서 그 꽃이 구정 때까지 받고 자 정리해서 지금 요새 또 새 입장에 또 올라와요. 1년 갑니다. 1년 갑니다. 자 수미미티 얼마에요? 12,000원 자 그 다음에 홍포도 어머 샘플이 어디 갔대? 그 샘플 안 보여주려고 왜냐면 자꾸 그걸 팔으라고 하셔가지고 어휴 그 홍포도 안 돼요. 홍포도 가격은 1만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요? 민유에뜨 군생입니다. 굉장히 맑고 굉장히 멋진 아이 자 민유에뜨 군생이고 가격은 8,000원 수량은 없어요. 왜냐면 민유에뜨는 수량이 없어요. 왜 없냐면요. 종자로 쓰려고 남겨두었는데 딱 이 수량밖에 없어서 종자도 안 되고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민유에뜨 8,000원 이쁘죠? 굳혀졌죠. 아이고 이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해요. 이동해요. 제가 그런 의자 밭에서 쓰는 의자 자 두 가지죠. 얘는 어머 왜 이렇게 시커매 자 얘는 로즈봉왕 바위솔은요. 이렇게 한 포트 하시잖아요. 1년째 다 자고 따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몰라요. 로즈봉왕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로즈봉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이요. 어이구 어디 찍어 어디 찍어. 자 이 아이요. 포토레드와인 포토레드와인은 이 정도면은 진짜 한 2만 7,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얼마 4,000원.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어머머머머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만 갈게요. 어두워서 더는 못하겠어요. 자 그 구독자님들 아가로즈요. 아가로즈 굉장히 이쁘죠. 맑고 아우 그리고 아가로즈는 적심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로즈 얼마요? 6,000원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유아랜드에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 제가 정리를 좀 했고 정리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았어요. 제가 택배 싸서 다 내보내면 그때 남은 아이를 제가 매대에 올려드립니다. 아가로즈 6,000원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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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1kg짜리 4,000원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하면 창흑은 제가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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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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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 이에요.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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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드렸습니다. 도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